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제 미국장이 괜찮게 끝나서 오늘 증시는 솔직히 조금 기대를 했으나 야 이거는 조금 심한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녹화시간 기준 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장 끝날 때 좀 회복을 해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전력난 때문에 지금 현재 전세계가 이거 리스크가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수혜주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msci 투자법 그거와 비슷한 코스피 200 투자법이 있다고 하네요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 5개를 매수하자는 시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금리 올해 안에 두 번 인상 전망이 된다고 하네요 마지막 뉴스입니다 멕시코에서 불닭볶음면이 판매가 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출연을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0월 6일 수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경제뉴스가 뭐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릿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카카오 삼형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4마러 카카오 삼형제 한 달간 30조 증발 미국 중국발 해외 악재로 코스피 지수가 6개월 만에 3천이 깨졌대요 그 가운데 증시를 주도하던 시가총액 산조목도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카카오 삼형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기업들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쭉쭉 빠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근 한 달간 카카오 삼형제가 주가가 빠진 금액이 무려 30조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기리문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카카오의 주가는 지난달 9일 금융당국의 플랫폼 규제 발표 이후로 줄곧 내리망을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번 달에 열릴 국정감사와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등 남은 대형 변수가 여럿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전망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랑 무슨 상관이야 카카오가 그런데 정치권이 골목상권보호 이러한 단어를 현재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규제 강도를 높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표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도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4거래일 연속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인 토스뱅크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2호였던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사실상 독식을 해온 시장에 새 경쟁자가 출현한 만큼 경쟁심화 우려의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불의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총량 규제도 주가의 부담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삼행제 중 막내라고 볼 수 있겠죠 카카오 게임즈 여기도 물론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 들어 증시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5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기업들은 정말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보면은 야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때가 기회더라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카카오뱅크 지금이 매수기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에 몸을 담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내년 초까지는 카카오 삼행제에 대해서 매수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나스닥 조정이나 중국 빅테크 주가 약세 등 글로벌 악재의 영향도 있는 데다가 카카오가 골목상권 침해 사업과 관련해 정치권에 타깃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듯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시간이 지나서 국내외 시장이 안정화되었다 이러한 판단이 든다면은 그때 매수를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며 내년 대선 전까지는 빅테크는 조금 신중하게 보는 게 어떻겠나 이러한 시각을 볼 수 있네요 하지만 물론 이런데 정답은 없습니다 호재 요소에 힘을 신는 의견도 있는데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카오는 비즈보드, 톡채널, 알림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로 광고 매출이 성장하고 있으며 선물하기 등 커머스 생태계도 확장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분기는 오딘의 흥행에 따른 게임 부분 실적 개선과 페이 결제액 증가, 글로벌 웹툰 매출 성장 등에 힘입어 견조한 실적을 보여줄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 우려가 조금 커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하지만 결국 이거는 기회일 것이다 카카오는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카카오의 최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최고가가 16만4천원 불과 3개월 전이죠 그런데 지금 가격은 11만3천5백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딱 사야 되는가 그걸 봤더니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양봉이 중간중간 생겨나는 빈도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그리고 거래량이 터진 양봉도 보이지 않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기관도 현재 매도를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이렇게 매수 타이밍이다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카카오를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물탈 계획이 있으시다면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입니다 중국 전력난의 울상 중국 텐츠 상한가 직행 국내에서는 이 종목이 뜬다 세계 공장 중국의 전력난이 글로벌 경제와 국내 증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유동성 증시는 끝난 대신에 특정 종목 업종에서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조언한데요 그리고 이 와중에 중국 전력난이라는 위기가 기회로 작용하는 종목도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인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힌트는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중국 증시에서는 이민 상한가에 직행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바로 중국 전력난 이슈가 불거진 다음 달 30일 전 세계 최대 6불화 인산 리튬 관련 기업인 중국 텐츠가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6불화 인산 리튬은 2차전지 핵심 소재인데 최근 중국에서 전력난 때문에 6불화 인산 리튬의 가격이 현재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거에 관련된 기업이 있는가 그걸 딱 봤더니 바로 후성이라는 기업이 있다고 하네요 국내 증시에서는 후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KTV 증권 연구원은 전 세계 6불화 인산 리튬 생산 능력 50% 이상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전력난으로 원재료인 황린과 형석 조달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영세한 업체도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하는 분위기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후성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이어서 생각해보자면 직접적 수혜를 받는 종목 외에도 전력 부족 영향을 덜 받고 규제 리스크가 없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주목해야 된다는 조언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은 전력 제한을 시행하면서 전력난이 심화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정책에 따른 조치라고 하는데요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서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 소비 강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 때문에 친환경 섹터를 오히려 주목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가 가장 확실한 대응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뉴스를 보면 볼수록 결국은 친환경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3년 그리고 5년 후를 본다면 친환경에 관련된 기업들은 전부 다 성장을 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러니 기리분들은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는 친환경에 관련된 섹터가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정말 빠르게 뉴스를 슉슉슉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6개월 연속 2%대 고공행진 아마도 기리분들이 지금 이제 마트의 장을 보러 가면 딱 느끼실 거로 생각합니다 진짜 많이 올랐죠 야채도 비싸서 야채를 안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5% 오르며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승폭은 전월보다 0.1% 다소 축소가 되었지만 여전히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건 2009년 이후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공식품 물가도 오르는 등 공업 제품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가 되면서 상승폭이 전월보다는 축소가 되었다고 하네요 많은 기리분들이 최근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재료를 사서 요리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시켜 먹는 게 진짜 더 싸다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최근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 시각은 매우 중요하겠죠 메리츠증권 현대중공업 등 코스피200 편입 전망 미리 매수 전략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빠르게 보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2월 10일 코스피200 정기 변경을 앞두고 11월 말에 편출입 종목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메리츠증권은 올해 편입 예상 종목으로 현대중공업 메리츠금융지주 PI 첨단 소재 SL 명신 산업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기 변경 시 패시브 펀드의 기계적인 자금 유입으로 수익률 상승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정기 변경 이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조언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공부했던 MSCI 투자법이랑 비슷한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편출 기업은 뭐가 있는가 삼양식품, 일양약품, SK디스커버리, LX하우시스, LX홀딩스 이러한 기업들도 현재 편출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 5개 기업 편입이 되는 5개 기업들을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수급 요인으로 정기 변경 2개월 전부터 편입 예상 종목들의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기 변경 2개월 전 그리고 정기 변경일부터 1개월까지 편입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은 2010년 이후 13번 중에서 10번이나 유효했다고 하네요 그 말은 다 올랐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스피보다 무려 12%나 더 오르는 그러한 초과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갤럭시 Z 출시 39일 만에 10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기록은 생각보다 꽤나 높습니다 역대 세 번째 기록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3세대 폴더볼폰 갤럭시 Z 폴드3와 갤럭시 Z 플립3의 국내 판매량이 정식 출시 39일 만인 지난 4일 100만 대를 돌파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는 폴더볼폰 전작은 물론 바 타입의 스마트폰을 모두 포함해도 갤럭시 노트10 그리고 갤럭시 S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빠른 기록이라고 합니다 특히 폴더볼에 두 가지 중요가 있는데 그 중에 Z 플립 위아래로 접히는 거 있죠 그게 약 70%로 폴더볼폰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2030 여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구매 고객의 약 54%가 MZ 세대 소비자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증권사 서학개미 모시기 총력전 벌이는 까다 아마도 많은 기리분들이 증권사를 딱 봤을 때 야 오늘도 이벤트 하네 그리고 서학개미를 위한 이벤트가 정말 맞네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국내 증권사들이 서학개미를 모시기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현지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올해 상반기 딱 6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의 수수료 수익에 절반을 뛰어넘는 수익을 거둬들이는 등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가 핵심 수익원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해외 주식 투자자를 이렇게 붙잡기 위한 이벤트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숫자를 보려고 딱 봤더니 국내 증권사의 해외 주식 수수료 증가세는 매우 가파르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불과 반년 만에 지난해 전체 수익의 무려 84%를 벌어들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국내 계좌만 개설해도 뭔가 주식 하나를 주거나 아니면 몇만 원을 주거나 그러한 이벤트가 정말 많았는데 이제는 해외에 관련된 이벤트만 많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금통이 6일 남았습니다 B2 때문에 또 금리 인상 연내 두 번 더 이러한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도 꺾이지 않는 대출 증가세에 이달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메파로 분류되던 그러한 사람들이 현재 금융당국에 쏙쏙 합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달에 이어 내달까지 두 번의 기준금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금리가 빠르게 두 번 딱딱 올라간다면은 어떠한 것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게 달라지는가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예금을 넣을 때도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가 코앞이라고 합니다 이달에만 그러니 10월달 한 달에만 1,300만 명이 2차 접종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은 위드 코로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이러한 생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이 이달에만 1,300만 명 정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 이행 준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면은 아마도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까지 접종 완료 전에 무려 2,799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1,300만 명이 이번 달에 합류를 한다고 하니까 무려 4,100만 명이 접종 완료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는 국내 인구의 79.8%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깜짝 놀라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은 이달 18세에서 49세 대상 2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오는 9일에는 50에서 54세의 2차 접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8세 이상 성인의 1차 접종률은 무려 90%로 집계가 된다고 하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기리분들의 10명 중에 9분은 1차 접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종률이 쭉쭉 올라오고 있어서 위드 코로나가 코앞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발작일까요? 코로나 확진자가 쭉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러한 예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방역당국 10월 말 확진자 5,000명 달할 수도 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4차 유행이 악화가 된다면은 10월 하순 이후에 5,000명 내외 11월 하순 겸 5,000명 이상의 1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치를 내놨다고 하네요 그러니 기리분들 돌파 감염도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항상 조심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매우 재미있는 뉴스였습니다 해외에서 잘 나가던 불닭볶음면 멕시코에서 퇴짜를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보도록 할게요 삼양식품에 불닭볶음면 등 한국 라면이 멕시코시에서 전량 회수 조치가 되었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연방소비자 보호청은 33개 인스턴트맨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를 한다고 하네요 이 중에는 우리나라 기업도 많습니다 치즈불닭볶음면 오뚜기라면 닭고기맛 그리고 실라면 컵라면 그 중에 치즈불닭볶음면이 퇴출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치즈불닭볶음면이 매운 치즈만 닭고기라면이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실제 표기 성분상에는 가공닭고기맛 분말과 가공닭고기맛만 들어있다고 이렇게 퇴짜를 났다고 하네요 그러니 불닭볶음면에 왜 닭이 없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걸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야 그러면은 붕어빵은 그리고 칼국수는 칼국수에도 칼이 없는데 이러한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마블 세븐나이츠2 글로벌 진출 임바 온라인 쇼케이스 예고 넷마블은 모바일 MMORPG 세븐나이츠2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오는 7일 해외 미디어대상 온라인 쇼케이스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일 사전 등록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의 기업 3가지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마트 쓱닷컴 상장 그리고 멤버십 출시의 주가 반등 기대감 심플하게 내용을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마트에 대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과 비식품 카테고리의 높은 온라인 침투율을 고려할 때 주가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쓱닷컴 상장 구체화와 멤버십 출시 등의 요소가 향후 주가 반등의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투자기업 매수 목표 주가 25만원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3분기에 이마트의 실적을 보자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7.6% 증가합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2% 감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재난지원금 여파와 높은 기저효과에 따른 할인점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3분기 할인점 부진은 신선식품 가격 안정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할인점 산업에 반등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언론 등에 따르면 쓱닷컴은 연말 유료 멤버십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부분 때문에 주가 반등에 조금 더 훈풍이 불어올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마트는 올해 4분기부터 스타벅스가 연결 법인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에 따라 22년 이마트의 퍼는 7.8배로 낮아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고려할 요소라고 하네요 최근 들어 이마트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떨어지는 걸 찾는 게 더 힘든 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지금이 진짜 매수 타이밍일지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셀트리온 매우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 어제 셀트리온이 급락하고 난 다음에 오늘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리포트가 딱 한마디를 하고 있죠 상황이 좋지 않다 신한금융투자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3분기 다소 아쉬운 실적이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초식이라므로 주가가 부진한 점이 부담이라며 목표 주가를 32에서 26만원으로 20%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고 하네요 셀트리온의 차트를 보시면 떨어지는 칼날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기업들이랑 마찬가지로 바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최소한 몇 주는 보고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계신 많은 기리분들은 매우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야 지가 결국 언젠가는 오르겠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솔케미칼 배터리 소재 중 가장 저평가 목표가 무려 43% 상승 KB증권은 한솔케미칼에 대해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전해질 제조 특허 등록에 최종 성공한 유일한 배터리 소재 업체인 만큼 전고체 배터리 시장 확대에 수혜가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를 48만원으로 상향을 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한솔케미칼의 배터리 소재 매출은 지난해 4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3년 뒤인 2025년 4400억으로 5년 만에 무려 10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출 비중도 6.8%에서 28.2%까지 확대가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또 중요하겠죠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시장 규모도 10년간 18배 성장이 현재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한솔케미칼 최근 들어 지금 주가가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쭉쭉 올라가다가 살짝 이렇게 눌림목을 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지금이 이마트처럼 기회일지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 기릿은 내일 또 재밌는 경제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릿이었습니다 빠이요